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또 지난 3월 30일 새벽 부산 영도구에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